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교역국가이기 때문에 좌파가 여러분 장기 집권하게 되면 교역국가로서 경쟁력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2018년 2022년도에 교육감 선거가 좌파 교육감들이 다 뭐를 해가지고 선거가 당선됐습니까 선거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다 만들어줘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분들 교육현장에 좌파 교육감들이 들어가서 맨 먼저 뭐 했습니까 시험 없는 세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멍텅구리로 만든 겁니다. 좌익들이 하는 것은 딴 거 없고 그냥 멍텅구리로 다 만들어버리고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난하게. 예외가 없습니다. 경쟁은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신들이 나간 거죠. 경쟁이 없으면 어떻게 인간이 발전하냐 한 분이 예일대학교의 노 교수가 학생들하고 이런 논쟁한 내용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마 단톡방 같은 데서 자주 올라다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라가 돌아가는 모양새가 미국의 코넬대학의 교수께서 학점을 후하게 주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많이 말렸는데 당시에 오마바 대통령이 주장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하고 이런 교수가 굉장히 이렇게 충돌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정책은 미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가난하거나 지나친 부자로 살아서 안 되고 평등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부를 누릴 수야 된다. 그러자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 가지 제안했다. 누구의 학생들은 반대를 한 거죠. 어떻게 여러분 교수님은 그런 주장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 조장이 옳은지를 알아보기 시험 성적으로 시험하자는 시험을 치료보자는 그런 안이 받아들여졌는데 시험을 치룬 후에 수강생 전원 평균 점수를 모든 수강생들에게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관계없이 평등하게 준다는 것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실험은 누구나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복지정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교수님의 제안에서 실시가 됩니다. 수강생들 다 동의했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학점을 받도록 한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첫 번째 시험을 치룬 데 전체 학생들의 평균점이 b점이 나와가 학생들은 모두 첫 시험을 b학점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불평했지만 시험 공부를 등한시했던 학생들은 손뼉을 치고 도와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계속 놀았고 전에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봐야 b밖에 못 봤는데 왜 공부 열심히 하냐 이렇게 해서 대충 그냥 공부를 하고 그냥 시험을 치룰습니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이 d가 되어 모든 학생이 다 d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의 불평이 커지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좌파 세상이 이런 겁니다. 한 번 물을 들이게 되면 절대 먼저 원래 트랙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열심히 해봤자 공부를 안 한 애들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데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마지막 여러분들 시험이 세 번째 실시가 됩니다. 그때는 전체 평균이 f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넬 대학의 노 교수님은 원래 약속했던 대로 모든 학생들에게 뭡니까 예 f를 먹여버린 겁니다. 학생들은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했지만 정작 아무도 남을 위해 더 공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f 학점을 받게 됐다. 학기 마지막 시간에 교수가 시험 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f 학점을 받았듯이 이런 종류의 무상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교수님은 이 실험의 결과로 다음에 다섯 가지를 언급했는데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절대로 부자가 되게 만들 수 없다. 한 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보상 없이 일해야 된다. 한 명이 무상복지를 주려면 정부는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경제적으로 불을 빼앗아야 된다. 불을 분배함으로써 불을 재창출한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가 먹여 살려줄 것이라는 생각은 국가시망의 실행길이다. 지금 나라가 그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돈 빌리고 그냥 나 자빠지면 다른 사람이 돈 갚아주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다 나에게 복지 혜택을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겨울이 춥습니다. 에너지비를 반드시 여러분들 버려야 됩니다. 일을 해가지고 두 번째 우리는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바깥에 이런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바깥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싸거나 질이 좋거나 기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좌익들이 집권하게 되면 그게 무너질 겁니다. 서양 여러분 건대사를 보게 되면 서양 제국들끼리의 여러분들 항해하는 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배가 가장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선원들이 먹는 여러분들 식재료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빵도 한 종류만 먹죠. 프랑 사람들은 검정색 빵 노란색 빵 흰색 빵을 싣고 다니니까 자연적으로 뭐죠 자기들이 먹는 것을 많이 싣어야 되니까 물건을 적게 싣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결국 네덜란드가 나중에 1등 국가가 되는 거죠. 한국은 원래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 겨우 밥술 정도 덜 정도가 된 겁니다. 금금 절약하고 빚 줄이고 필사적으로 뭡니까 조세 준조세 부담을 줄여가지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국가를 운영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독일이 어떻게 하고 프랑스가 어떻게 하고 노르웨이가 어떻게 하고 그거는 원래 조상들을 잘 만나가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외발 자전거를 타는 것들은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그러니 그냥 너무 잘 살았던 거죠. 운 좋게. 때를 잘 만나고 자유주의는 국가도 많이 도왔고 걸출한 지도자도 있었고 이제 비용 치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비용을 좀 치를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로 가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가 여러분들 무슨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처럼 무슨 부존 자원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물건 팔았으면 먹고 사는 겨우 겨우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죠. 한국은 특별하게 좌파 쪽 정책이 유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벌써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중산층에서 유학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2010년대가 피크였습니다. 계속 나라가 내려앉지 않습니까 아주 불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 지금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나라가 내려앉는 거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